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포랜퍼 선수 최강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야 명장팬님 개간지 진짜 와 아이 좋아요 기성용님 야 짜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아시아 중국편의 엔진링 선수입니다 17시즌 엔진링 오카 응카입니다 중국의 숨은 장 골키퍼죠 시세 얼마일까요? 4만 5천 100원 5만원도 안된 시세 저렴한 시세인데 과연 이 선수가 가성비를 추천할 만큼 좋은 선수인지 제가 판독하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 이 녹화 이 생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78 핸들링 77 킷 76 반응속도 79 그리고 스피드 55 위치선정 77 되겠습니다 개인기 이성에다가 명성이 일반선수 그리고 고유특성이 소극적 크로스 수비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히든스텝 볼까요? 네 다이빙 78 핸들링 77 킥 76 반응속도 79 위치선정 77 이렇게 80이 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예 예 아 명 아 라이머를 할라 했어요? 네 아 그래서 80이 넘는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인게임에선 어떨지 궁금하네요 점프가 80이야 아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캐칭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중국팀의 수문장 옌준링 인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의 그 대상 주인공은요 아 현재 명장TV의 시청자 시청자 팬이시죠? 팬가입은 안하셨지만 덕배님 우리 덕배님과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배님은요 현재 세네갈 대표팀을 골랐다고 해요 네 세네갈의 4,2,3,1 자 세네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좀 약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덕배님이 못한다라고 하면 안돼요 덕배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한 그런 팀이거든요 저보다 더 좋은 팀인데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약간 실력이 좀 밑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? 덕배님 이거 본캐 아닐거에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덕배님 이렇게 명장님이랑 게임할 수 있는 순간 별로 없어요 저 비싼 남자에요 아시겠죠? 그러니까 명장티비 자주 놀러오시고 자주 보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? 약속 네 약속 한걸로 알겠습니다 우레이 자 밑으로 연결 자 위셰뻥 앞으로 받아주고 자 이번에 아이고 이번 네 녹화하는 이 선수생활 리뷰 대상자는 바로 골키퍼죠 옌즐링 선수죠 옌즐링 인정 아빠님이랑 게임하고 싶다 허허허 그렇죠 허허허 잘 줬어요 자 빠졌어요 자아 이거 모라타 갑니다 모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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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짜가잔 짜는 아 명장님 비싸요 아 네 아이 좋아요 다이소 이런 데서 안 팔아요 저는 예 신세계 가야 뭐 이렇게 어 명장 뭐 이렇게 예 내담 개소리 아니구 네 진소리 농담이고 암튼 그렇습니다 자 리셋펑 자 앞쪽으로 황보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유 오우야 오우 오 얘 살살해 살살해 자동차 지나간다 아하하하 지글이장장 그리그리장장 지글 아아 지글장장 그리그리장장 자 슈팅 찬스인데요 자 열려놨습니다 슈팅 아 아아아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저 선수 누구죠 쿠야테 쿠야테 선수 한번 좀 혼 좀 나야 되겠는데요 네 오우 야 패딩 떨궈주면 대박이었는데 연계 플레이 자 슈팅의 찬스입니다 자 슈팅 찬스에요 아이고 어 자 여기서 우당탕탕 자 뺏겼어요 자 옌즌링의 선방 기회 자 슈팅 아 골 들어가네요 네 네 옌즌링 자 이렇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사실전달만 잘해드리는 어 언론역할을 해드릴거기 때문에 정보전달 해드리는 이제 스트리머로서 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전 칭찬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네 어떤 선수를 리뷰하더라도 장단점 확실하게 말씀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보를 알고 그게 따른 좋은 팀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어 못하네요 쟤 보니까 예 아 나이스 패스 아 찔러줬습니다 순코 오우 아까비 우리 시오님 아까 못들었는데 거상 좋아하실 것 같은 닉네임인데 원래 시오 엠버 뭐라고 하셨는데 오예 루시뻥 자 옌즌링에 갑니다 옌즌링 네 오 옌즌링 오 뭐야 옌즌링 예 예 옌즌링 오 골키퍼가 자 노협빙이 오우 다시한번 옌즌링 네 오와 아 네 뭐야 왜왜왜왜왜왜 아 옵사이드 네 자 다시한번 자 연즌링 갑니다 네 오 야 네 연즌링 이예요 연즌링 연즌리너스코피 예 연즌링 연즌링 자 연즌링 갑니다 네 가운데로 출구한대요 연즌링 네 연즌링 아 연즌링 아 질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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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합니다 아 네 자 연즌링의 돌파였습니다 솔직히 골키퍼를 저렇게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봤고요 아이고 별이님 별루별루별루답 얘네는 태클을 약간 너무 거칠게 저 메이플 캐릭이 엔젤릭 버스터라서 아 그런 캐릭터라서 원래 닉인 시호에 엠버를 붙인 것뿐 시호 시호 어 바로 내 아 중국 골키퍼 그럼 그렇죠 네 중국산은 약간의 신뢰도가 떨어졌나요 네 자 두 번의 골도 막지 못합니다 어 전 사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선방 기회가 있으면은 네 중계하도록 하겠고요 아 나이스 사이패스 너무 좋았다 오케이 우레인 네 아 나이스 받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없이 휴방하신 명자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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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어떻게 했냐면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또 이제 납방 요새 많이 했잖아요 인정? 인정하시죠 예 두 방송 두탕 뛰니까 내가 노는게 아니거든요 두탕을 일을 하니까 와 잠깐 누웠는데 눈떠보니까 새벽 두시더라구요 내 꼬만하우승님이 명자님 자요? 라고 톡이 와있고 아 그래서 아 눈물 우 하나 보내고 잤어요 그냥 아 아 아 아 배고파 자 다시 한번 네 한번 살짝 나와볼게요 한번 네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꼴대를 맞습니다 옌진링한테는 좀 다행일 것 같은데요 전 그럼 이제 피파 해보러 갈게요 아 피파도 하시구나 이따 봬요 아쉬운데요 틀어놓고 하면 안 돼요 하 오 나이스 그렇지 네 빠졌습니다 장림펑 네 림펑이 림펑 올려줍니다 나이스 해딩 와 잘라먹기 안됐어 자 역습인데요 네 나이스 컷 자 마네 아 계속 돌파를 합니다 네 오우 네 다행인데요 어 자 순컷 들어간 소수 있었는데 아잇 받으러 나와버린 바람에 받지 못했고요 네 오우 나이스 황보 황보 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렇죠 빠졌습니다 자 우레잉 갑니다 우레잉 바꿔 슈팅 골 들어왔어요 네 우레잉 점심 안 먹었냐고요 저 아접 먹고 점심은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스 컷 진짜 레알마드리드네 짱게 마드리드 어 접고 때리나요 오우 스크린 플레이 뭐야 아 그럼 틀어놓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으면서 하면은 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아 아빠님한테 미안해 죽겠어 아빠님이 피파 좋아할까 생각도 되고 자 올려준 볼 헤딩 자 터치하구요 이 판 끝나고 또 리뷰하냐구요 어 자 일단 길게 아 저거 못봤네요 이 판 끝나고 예 6명인가 또 리뷰 있는 것 같던데 자 쪽으로 길게 막아주다요 아 이것도 못막아줍니다 3대3 자 3대3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기성용님도 당연히 제 팬인데 지금 조카와서 컴터를 못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래서 야 조카한테 양보를 해주다니 야 정말 따뜻한 마음씨네요 보통 이러잖아요 조카 뭐 하고 있으면은 야 나와 와 이거 골인데 저걸 마무리 못시키네 나와 형 컴터해야 돼 빨리 나와 어우야 마네 빠릅니다 네 오케이 밑으로 내주구요 그렇죠 제꼈어요 네 시조 갑니다 시조 슈팅 골 네 시조의 골로 4대3이 됩니다 조카한테 야 너네 집가서 근데 저라도 조카가 하고싶다고 하면은 잠깐 아 나는 일단 방송 특성상 이제 컴터 써야되고 이제 디자인도 해야되고 하니까 특성상 이렇게 좀 예 어 잠깐만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뭐할라고 네이버 꾸러기 뭐 이런거 할라고 나와 그럼 나와 나이스 패스죠 아 모라타 쪽으로 네 모라타 어우 접었어요 수고 슈팅 와 야 눈정하다 야 중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나요 아 야 크레이믄님 어디서 좀 하냐랍니다 두루내주고 슈팅 우와 로드님 어디서 좀 하냐랍니다 자 경기 이렇게 해서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1분 자 열렸어요 주팅 아 네 선방 한 번을 못하네요 선방 한 번을 예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장 감사합니다